좋은 의도, 올바른 욕구가 항상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화 상대는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 당신의 그 선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의도는 오직 당신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나의 선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선 정성스러운 고맥락의 언어 표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영수의 대화 방식은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수는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늘어놓습니다. 솔로 나라에서의 소통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와 커플을 진행하고 싶은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영수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아 상대가 오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답답함으로 인해서 소통을 회피할 수도 있고 잦은 오해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듣는 상대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들이거나 자신의 마음을 다듬지 않은 채 표현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불만과 오해를 낳을 수 있고요.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터라 점점 위계는 사라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대의 맥락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수님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벽을 느낀다든지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자님이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러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이해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의 의도와 대화의 목적, 의도와 표현의 불일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대는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트 중에 실제 했던 말들을 재구성해서 영수님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영수님은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갑을관계, 상하, 위계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영수님은 자신이 을의 위치로 있을 때와 갑의 위치로 있을 때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수님의 표현은 다소 공격적이고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는 느낌도 줄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제시를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영자님과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핑크 머리는 나이 차이보다 문제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자님의 독특한 개성 표현은 조금 놀라게 느껴지지만 이젠 점점 에너지 넘치는 상큼한 아침 사과로 느껴진다니까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핑크 머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자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자님에게 다시 한번 데이트 기회를 받고 싶어해요. 영자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지만 핑크 머리가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핑크 머리가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영자가 스스로 핑크 머리를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신의 포지셔닝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상대에게 거리를 두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성격은 어떻게 가지게 됐었을까요? 이런 성격이 어떤 거죠? 묘하게 편한 느낌이 들어요. 전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남들이 불편해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구나. 되게 피곤하면서 계속 어쨌든 불편한 성격을 타고나셨네요. 저도 좀 불편한데... 영수는 현숙님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불편함은 현숙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는 현숙님의 성격에 대한 명분을 찾음으로써 거절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후 인터뷰에서 현재 마음은 영자님을 더 만나고 싶고 현숙님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하게 편한 느낌이 들어요. 라는 표현은 현숙님의 성격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이나 비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성격을 타고나셨네요. 라는 말도 현숙의 성격이 개선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이는 현숙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성격이라는 문장은 현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이 또한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숙님이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고 말했을 때 영숙님은 남들이 불편해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라고 해석하며 현숙의 성격을 또 한 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과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못 견뎌 한다는 것은 예외의 사항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숙이는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을 합니다. 분명 영수는 소통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선택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있는 의뢰의 위치에 있을 때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위치가 있을 때 대화의 결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영수님, 영숙님, 정숙님, 영자님의 다데일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선생님, 영수 학생의 저러한 언어 습관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영숙님이 좀 너무 짠하네요. 영숙님 대주는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광수, 영철에 이어서 이제 영수 학생까지 상담해 줘야 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영수님의 저러한 언어 습관은 태움에 익숙한 정숙님과는 소통이 원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분 데이도 조금 유심히 보려고 해요. 나는 솔로를 보면서 몇 가지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트를 하고 온 후 출연자들이 상대 출연자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정숙님처럼 상대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과 그리고 영자님처럼 후강후과를 만들어내서 장점화하는 발언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봐라. 나는 말할 수 없다. 뭔가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뭔가 제삼자의 입을 빌려서 칭찬하게끔 하는 일들에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기대감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아니지 무서운 주제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석은 영식님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